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고픔 챌린지 배가 점점 고파집니다 이 배고픔을 견뎌내야 돼요 이 배고픔을 다섯 번 견뎌내면 제 승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얘들아 잠깐만 배고픔을 채우려면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어디보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뭘 결정할까 어? 소다 좋았어 오늘은 고기를 선택하겠어요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데요 이 동물을 잡기 위한 장비를 만들어야겠죠 마침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캐가지고 잠깐만 이거 에헤이 맹그로브 나무잖아 이거 나무 어디서 왔지 그러면? 저기있다 저거저거저거 저기 위에 있는 나무를 좀 캐야겠어요 맹그로브 숲이야 하필이면 나무 캐기 드럽게 힘들겠군 일단 여러분 지금 배고픔 1단계라서 아직 걱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배고픔이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가면 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걸요 그러니까 그전에 최대한 먹을걸 많이 확보해놔야 됩니다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장비 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해보자구요 복갱이 만들고 짜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도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동물을 찾아 먹어볼까요 얏짠 오케이 컷 잡았구요 다음 동물 찾으러 갑시다 소 한 마리로는 만족을 못하거든 야 소 어딨냐 달려다니면 안돼 배고픔이 빨리 달거 아니야 안 달려다니고 어딨나요 소 어린이 어?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에?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해 에? 이거 잡아도 돼? 잡은 고기라도 나오니? 오 죽었다 일단 여러분 주변에 동물들이 다 조그만해졌어요 어 근데 방금부터 살짝 더 커진건가? 아닌가?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동물들이 다 작아졌습니다 큰일났다 작아진 동물들을 어떻게 찾지? 차라리 농장을 만들까? 나무를 왕창 캐가지고 배가 좀 더 고파지기 전에 나무를 왕창 캐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번식을 시키는거지 좋았어 레츠고 일단 나무부터 겁나 캐자 좋았어 나무를 싹 다 밀었습니다 마침 도끼 내구도도 바닥을 보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나무를 많이 캤으니까 농장을 한번 지워볼까요? 역시 고기를 효율적으로 얻으려면 농장이 제격이거든요 자 어디로 갈까? 땅을 찾아야 되는데 평지 적당한 평지 어 여러분 큰일났어요 배고픔이 배고픔이 이제 3칸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거 고기를 구워먹지도 못하겠는데? 일단 급한대로 생고기라도 먹죠 육회도 맛있다고 됐다 어디보자 요 근처에다가 농장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마침 여기가 딱 평지네 자 그럼 다 일단 바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짜잔 울타리 겁나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좋습니다 울타리가 무려 3세트 가까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걸로 농장을 한번 지워볼게요 너무 크면은 또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좀비 소리다! 어디야! 에? 에게?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모든 생명체가 다 작아졌어 별거 없겠는데요? 저기도 거미가 또 있구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거면 일단 몬스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나를 가둬야겠다 호잇 에헤 이제 안 잤네요 다음날에 만나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활기차게 동물들을 찾았던 어? 저기 소가 있어요 오! 드디어 이게 얼마만의 소냐 저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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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소야 오랍쇼 첫날에 봤던 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 애기 소인 것 같아 덜 자랐네 이거 잡아다가 저기다가 넣어놓고 좀 키우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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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마리 잡아왔고 이야 우와 소다 겁나 많아 오케이 한마리 이거 두마리 갖고 갈 수 있나 오! 싸울 수 있다 에헤헤헤헤헤헤 아싸 한번에 움직일 수 있겠군 야 이런 모드들은 기능이 너무 좋아요 호잇 호잇 자자자 벌써 몇 마리야 야 이거 한 칸 블록도 못 올라가는거 봐라 이 귀여운 녀석들이 거 저쪽에 가면은 한마리 더 있었으니까 이것까지만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어어 배고파서 못 움직인다 그리고 얘를 어라? 한 마리씩밖에 못 움직이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 곳에 모다놓고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한참을 가야돼 내거 농장 어딨지? 아 여기있다 한 마리 집어넣었고 아니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 배고픔 한 칸 남았는데 이제? 안되겠다 한 마리 잡아먹자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 고기 하나밖에 안나는데?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네 미안 송아지 타워 미안 고기 6개 나왔으면 많이 먹었다 이 힘으로 너네 금방 옮겨갈테니까 좀만 기다려 오케이 소 4마리 다 옮겼습니다 이제 얘네를 키우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야 잠깐만 밀 어디서 구해오냐 주민마을 갔다 와야되겠네 에헤이 주민마을 갔다올게요 야호 주민마을입니다 주민마을에 왔는데 그렇지 바로 저거야 내가 찾던게 저 뱃집이라고 요 뱃집만 있으면은 농사를 안 짓고도 실컷 동물들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3개가 나오거든요 저 잠깐 훔쳐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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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또 상자가 있거든 나중에 도금 되는 상자일지도 모르지만 여깄다 오 부시돌 갑옷도 있으니까 갑옷은 혹시 모르니까 좀 입어넣죠 그리고 상자가 두개 있을 법한데 하나밖에 없네 이거 에헤 이렇게 짤리네 일단 벗집을 목표로 했으니까 목표로 한 벗집은 얻었거든요 돌아가죠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스탑빛 스탑빛 여기 돼지친구 우리집으로 함께 가줘야겠어 싫어? 그럼 고기가 되어라 여기 고기 많다 이거 다 잡아가자 나이스 오케이 고기 돼지고기 11개예요 저건 뭐야? 나 오늘 모두 안 넣었는데 들깨야? 늑댄가? 야 늑댄가봐 뭐가 이렇게 커? 뭐야 왜 이렇게 커? 사람만 안 돼 늑댄가? 뭐지? 어 뭐야 무서워 저렇게 크니까 뭔가 무섭다 오 잠깐만요 저건 또 뭐야 에? 돼지가 왜 이렇게 크죠? 야 돼지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에? 어라? 뭔가 좀 이상한데 돼지가 사람만 해 시름맨돼지 차후야 뭐야 저기 닭도 있는데 잠깐만 저 닭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야 닭이 사람만 해 뭐야 이거야 에? 어유어우어우 에? 어? 잠깐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뭐야 이게 소가 나보다 커진데? 아 잠깐만 설마 혹시 이거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애들 사이즈가 커지는거 아니 맞네 내가 도축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사이즈가 더 커지잖아 이제 보니까 소만 커진게 아니에요 주민도 커지고 철거랩도 커졌어요 아 이게 뭐야 그건 모르겠고 일단 손은 다 잡아가야될 것 같애 잠깐만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 아니야? 잠깐 어아아 허기 단계가 올라왔습니다 허기 레벨이 2에요 우와 큰일났다 여기 먹을 거 엄청 늘렸는데? 동물들이 겁나 커졌다 혹시 이거 말 길들일 수 있으려나? 이 말 타고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거부하는군 아 저 동물들이 너무 커졌어요 혹시나 어아아 대왕 크리퍼 대왕 스칼라톤이야 아 거인 좀비 실화냐구요 심지어 리치도 엄청 길어졌어 아아아아 죽는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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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저씨 왜 벽에 끼어서 자고 있어 나 비켜 비켜 나 자야돼 잘자요 오케이 굿모닝 잘 썼어요 이게 여전하네요 이제 엔더맨도 엄청 크고요 여기 스켈레톤이랑 좀비들은 다 불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언제 이렇게 컸니? 아빠보다 더 커지면 어떡해 일단 건초더미 많이 갖고 왔잖아 요걸로 애들 좀 키우자 자 얘들아 건초더미야 새끼 낳으렴 송아지에 새끼가 태어난 야 왜 나보다 커? 아하하하 애기소가 나보다 커 와 이거 자리가 없겠는데? 괜찮은거 맞겠죠? 일단 배고픔이 조금 많이 다는거 같으니까 급한대로 빵이라도 좀 만들자 너네가 좀 많이 번식을 해야돼 그래야 내가 너네 잡아먹지 자 그러면 요 소들을 다같이 번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시간 후 야 이만큼 번식시킨 것도 많이 시킨거 아니냐? 짜잔 소를 이만큼이나 번식시켰어요 오마이갓 거기가 4로 올라갔어요 일단 도축을 해야겠다 야 일로와 아 넉백도 엄청 심해졌네 오케이 고기 한마리 도축했구요 일로와 아니 한대 때리면 밖으로 나가지잖아 도축도 맘대로 못해 안되겠다 이거 애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반을 좀 높여야겠어요 비켜보련 애들아 애들아 좀 비켜봐 아오 이 덩치들 이거 슈퍼 한우를 만들었는데 영 쓸모가 없네 아오 때려놓으면 다 도망가잖아 이거 나이스 고기 떨어졌고 일로와 근데 잠깐만요 이거 왜 점점 커지냐 애들이 오케이 잡았고 어 왠지 모르게 소가 계속 커져 밖의 애들도 다 잡아버리자 안쪽에 애기들 있잖아 개체수가 너무 많았어 일로와 일로와 크면 못 도망가 오케이 어 잠깐만요 이제 고기가 점점 내 사이즈랑 비슷해지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 1년동안 먹어도 안 부족하겠다 좋았어 어디까지 커지나 보자고 성장 제한 해제 뭐 이런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고기가 제 크기랑 똑같아졌어요 소랑 동물들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널려있어요 그저거 봐 야 와 스케네턴이랑 양이랑 사이즈가 똑같아 그리고 산위에 엔더맨 보이세요 와 저건 진짜 무섭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크리퍼가 저만큼 커지면 터지는 것도 왕크게 터질까 여보세요 아 주민도 이제 거인이 되어버렸어요 나 모든거 다 잃었어 이제 배고픔으로부터 못 벗어나 아 잠깐만요 뭐세요 이 콧구멍은 아 돼지 콧구멍이구나 돼지 콧구멍이었어 와 몬스터 너무 많아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거 뭘 뭐야 이거 주민 왜 여기 누워있어 아저씨 길바닥에서 주무시면 안돼요 아저씨 렌더링 오르났나봐 아아 아아 들어가 있을게 하룻밤 보내자 마침이 밝았습니다 바깥에는 몬스터가 여전히 가득하죠 크리퍼다 구해줘 구해줘 철골렘 오 철골렘도 사이즈가 커져서 세졌나봐 그러면은 이 크리퍼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터지면 많이 커지나? 왕짱 크게 터지나? 볼까요? 와 아 그러네 크리퍼가 커지니까 터지는 범위도 커졌어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이 챌린지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아 나 챌린지 포기할래요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챌린지는 포기하고 이렇게 된거 이 동물들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 제한 해제가 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한방 두방 어 원래라면 두방에 죽어야되는데 다섯방에 죽어요 설마 이거 사이즈가 커지면은 점점 체력도 늘어나나? 맞는거 같은데 맞나봐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력도 늘어나요 그리고 동물들이 점점 커집니다 자 힘을 줬습니다 힘 버프시면 그래도 한방에 죽는다 어디까지 커지나 한번 보자고 오 우와 뭐가 점점 커지는게 보이는거 같은데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비들 보이세요? 땅속에 있다 커져가지고 머리만 튀어나온거 아니 땅속에 좀비들 있다가 머리만 커져가지고 튀어나왔어 동물속에 있던 몬스터들이 튀어나온거거든요 지금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되겠죠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안그래도 거대한 엔더드래곤이 성장해제를 당하면 얼마나 커질까요 엔더월드로 가봅시다 자 엔더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건 그냥 벌이 아니라 헬리콥터인데 가자 자 제일 중요한 엔더월드 왔구요 엔더월드 야 진격의 과잉이다 아하하하 하하하하 딴따따딴 딴딴딴딴딴 그나저나 엔더월드 엔더월드 어디있을까요 이 가운데로 와야된 오라 에이 뭐야 엔더월드 안 커졌는데 아 아쉽다 엔더월드 좀 커지면 좋았을 것을 어 근데 잠깐만 엔더월드 엔더월드 때리면 어떻게 되죠 엔더월드한테 다구리 맞는거 아닌가요 자 과연 아 너무 커져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몬스터를 잡으면 잡을수록 마인크래프트 몹들이 점점 커지는 성장해제 마인크래프트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